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추천해드리는 아이템 추천 디렉터 짱구들 이거 뭐야? 의료용 압박 스타킹 뭐야? 지금 진행할 컨텐츠는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렸거든? 어떤 게 제일 궁금하냐고?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드리자면은 멘트멘토티가 진짜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 에스센스 사이트 매치스 사이트 HBX 이렇게 다 찾아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기본을 일단 소개해드릴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후드 집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는 퍼스널팩이 제일 괜찮은 거 같거든? 후드 집업 같은 경우는 라이더 속에도 있고 트렌치코트 속에도 있고 코트 안에 레이어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입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입으시면 괜찮을 거 같고요 대신에 기본 핏은 지퍼색이 안 맞아 이거는 그대로야 보면은 몸판은 그레이인데 지퍼색은 블랙이잖아요 살색이 그래서 난 솔직히 이게 조금 거슬리거든? 이거 말고 그레이 그냥 오버핏 같은 경우는 지퍼색이랑 몸판색이랑 맞췄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 둘 중에서 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이거를 고를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후드를 기본 핏이랑 오버핏 둘 다 이 브랜드는 아닌데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 입어봤는데 기본 포지수로 입으면은 요즘에는 어깨 좁아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오버핏이 더 좋을 거 같거든? 코드 각이라던가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사니까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기본 후드 집업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퍼스널팩 아주 유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맨투맨인데 여러분 이거 솔직히 인정해야 돼 내가 국내에서 나오는 맨투맨 진짜 다 사봤잖아 근데 진짜 솔직히 나는 낭만의 적단이 깡팬인 거 같아 후드 집업 같은 경우는 퍼스널팩에서 사시면 되고요 맨투맨은 낭만의 적단에서 사면 돼요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핏도 기본 스탠다드 핏이랑 완전 오버핏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나 핏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거 한번 봐봐 싹 다 모아놓고 한 거 있거든? 거기에서도 1픽으로 뽑았던 브랜드가 낭만의 적단이라 기본 맨투맨은 이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원래는 여기 가운데에다가 도메스틱 있잖아 우리나라 스트릿이라던가 캐주얼 브랜드에서 나오는 후드라던가 맨투맨을 넣으려고 했는데 아직 신상이 많이 안 나왔어요 공개가 안 된 것도 많고 시중에 판매 중이지 않은 게 많아 신상품으로 해서 1페이지부터 한 20몇 페이지까지 봤는데 몇 개가 진짜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찾아보고 조금 더 기간을 더 두던가 예쁜 게 나올 때까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금 이제 돈을 투자하셔서 구매하시는 분들 많잖아 요즘에는 맨투맨이라던가 후드티가 어디가 예쁘게 나오는지 제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짝다 집어봤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은 아미야 제가 예전에는 컨텐츠도 한 번 했었고 그냥 지금은 솔직히 아크네 이모지보다는 아미의 하트료들이 더 예뻐 보여 좀 비싼 돈 주고서 남친들 구매하실 거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아미를 되게 추천하거든 컬러도 뭐 이런 카톡 컬러도 있고 상당히 많은 다양한 컬러가 있으니까 요거 한 번씩 체크해보세요 아미 하트로고는 그냥 귀엽고 예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영미인데 우영미 라는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요것도 컬렉션을 다 챙겨보잖아 근데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하이엔드? 이런 쪽 브랜드에서는 가장 트렌디하면서 옷 자체도 그냥 제일 예쁜 것 같거든 이번에 후드티셔츠가 나왔는데 보면은 목 쪽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여밈 있고 여기 이렇게 절개를 이런 식으로 본인의 브랜드 로고 자수를 이렇게 박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슬립 돼가지고 쭉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디테일이 과하지 않고 딱 뭔가 우영미 느낌도 잘 나면서 예쁘게 나온 것 같거든 솔직히 나는 뒷판에 그냥 막 우영미 이렇게 써있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예쁜 것 같아 뒤에도 이렇게 길이감이 다르게 차등돼가지고 디테일이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레이어드 같은 거 해서 가방 같은 거 하나 매주면은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도 우영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후드티인데 컬러감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거든 우영미 의류 중에서 보면은 소매가 이렇게 볼드하게 나오는 코트들이 있어요 그런 디테일을 가져다가 와가지고 이런 컬러감이 예쁜 후드랑 같이 믹스한 것 같거든 요것도 단품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컬러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입기에 좋은 것 같으니까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카이라는 브랜드인데 여러분 그거 알죠? 사카이랑 나이키 이번에 신발 나오는 거 존리로 나오는 거 좀 그런 느낌이거든? 그냥 뭔가 지금 트렌드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정석대로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블레이저, 코트, 신발, 덥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해체했다가 재조합하면서 살짝 이렇게 새로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세련되게 잘하는 브랜드가 되게 트렌디하고 인기가 많잖아요 저번에는 오프화이트가 그런 걸 되게 잘했다면은 지금은 사카이라던가 그런 게 되게 예쁘게 잘하는 것 같거든? 저도 개인적으로 저번에 아우터 되게 사고 싶던 게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어 요거 같은 경우는 후드티인데 MA1이랑 같이 믹스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는 면으로 된 소재인데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MA1 나일론 본버 디테일로 들어가서 실루엣도 일반 면티보다는 더 살고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딱 예쁘게 들어간 느낌이거든? 사카이에서 나오는 블랙 소펀지 MA1 쓰더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예쁜 것 같아 사카이 내가 사고 싶던 게 이거였는데 개비싸 이게 150만 원이 넘어서 못 샀어 내가 사고 싶던 거랑은 좀 다른 건데 저번 시즌에 MA1이랑 청각캣이랑 믹스된 게 진짜 예뻤거든? 이런 식으로 사카이가 되게 밀리터리적인 요소를 의류에 잘 섞어서 풀어내니까 좀 이런 느낌 좋아하시면 한 번씩 체크해보면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컬러가 올블랙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밀리터리 그린 색깔이잖아 카키 색깔? 이런 식으로 배색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맨투맨에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 디테일도 그렇고 너무 과하지도 않는데 있을 디테일은 확 있어서 기본 맨투맨이랑도 또 차별도 되는 느낌이라 이것도 같이 챙겨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은 오프화이트인데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오프화이트를 왜 소개해주나 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왜냐면은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프화이트 로고 너무 이제 촌스럽다 질린다 물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 시즌에 좀 변했어 버진이 이런 좀 오프화이트에서 쓰이는 시그니처 그런 디테일들을 뻔하게 쓰지 않고 조금씩 틀어서 되게 좀 트렌디하게 예쁘게 많이 썼거든? 내가 이번에 하이엔드라던가 이런 좀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거 다 보면서 느낀 게 오프화이트가 진짜 예쁘게 나와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오프화이트 옷이 다 너무 괜찮아서 풀링크를 넣어줬거든? 그냥 진짜 다 괜찮아 원래 오프화이트 좋아하시던 분들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막 스트릿한 거 입고 싶은데 너무 조금 막 촌스럽고 이런 거 말고 트렌디한 걸로 사고 싶은데 어디 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화이트 거 사면은 좋을 것 같아 후드라던가 이런 게 진짜 예쁘게 많이 나왔더라 이거는 앙고라 후드 집업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타이다이 컬러로 투톤 컬러 나오면서 이렇게 브랜드 프린팅이 된 모습이고 이런 느낌들이라던가 디자인 이런 느낌이 뻔하게 안 써서 좋은 것 같아 옛날에 오프화이트 옷 하면은 맨날 뻔하게 막 이거 나왔었잖아 이거 이거를 이제 막 촌스럽게 안 쓰고 되게 세련되게 많이 쓴 것 같거든? 뭐 이런 식으로 페인팅 된 거랑 여기 앞에 후드 끈 투톤 컬러로 조합된 것도 되게 예쁜 것 같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도 되게 예쁘게 들어갔거든? 원래는 오프화이트에서 막 이런 거 들어가면 너무 뻔하게 막 들어갔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좀 덜 뻔하게 해가지고 막 이런 자수라던가 믹스하고 이런 게 확실히 이번 시즌에 엄청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오프화이트입니다 여러분 오프화이트 시그니처 오르고 있잖아 그것도 뻔하게 안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픽 하는 게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여기 택 달린 거라던가 소매 이렇게 절개 들어가서 나오는 거 핏이라던가 이런 게 딱 귀엽게 잘 나온 것 같거든? 확실히 그냥 스트릿 좋아하는 분들 오프화이트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시즌에 오프화이트 의류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트렌디하게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버지라블로가 한창 그때가 있었거든? 콜라보 막 엄청나게 하면서 막 이케아랑 하고 막 나이키랑 하고 엄청나게 하면서 살짝 오프화이트가 좀 죽었을 때가 있어요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느낌들이 근데 요즘에 뭔가 그런 걸 거의 잘 안 하지 않나? 그러고서 막 다시 오프화이트 의류들 예쁘게 나오고 그 루이비통도 요즘에 반응 되게 좋잖아? 악세사리라던가 그런 것들? 의류도 그렇고 아무튼 다시 다 이게 잘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메존키치네인데 또 웬 얘가 메존키치네를?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메존키치네가 이번에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거든? 원래는 여우 얼굴만 이렇게 딱 있잖아 근데 이렇게 발라닥 넘어지는 거라던가 이것도 로고가 이거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남친룩을 입는데 아미랑은 좀 다르게 캐릭터가 들어가면서 좀 귀여운 느낌 찾고 있던 분들한테 이번 키친의 뉴 로고를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카페에 착샷도 있거든? 진짜 귀엽더라 이거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팜엔젤스라는 좀 스트릿 브랜드? 그런 느낌으로 나온 맨트맨 중에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팜엔젤스 원래 써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로고를 스프레이? 그 뿌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디테일이 들어간 맨트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20SS 신상은 아닌데 지금 할인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가성비 좋은 것 같아서 추천하는 거거든? 이거랑 그리고 또 하나 컬러 있어 이것도 그냥 좀 스트릿으로 입기 좋은 것 같아 스트릿 맨트맨? 이런 쪽 찾으시는 분들은 이 PAM 이 브랜드도 스트릿 입는 분들은 좀 핫한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 지금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것까지 정리해줄게 얘들아 도메스틱이 솔직히 좀 가격이 올랐잖아 본인의 판단이거든? 수츠씨가 한 10만원에서 14만원 정도 하잖아 근데 지금 거의 비싼 도메스틱이 7만원에서 9.8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도메스틱은 그냥 기본 로고 같은 경우는 적당한 가격에 사거나 세일 상품 왜냐면은 기본 로고니까 이런 거 말고 그냥 디자인 예쁜 거 있잖아? LMC가 나온 고래티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다시 안 팔아요 디자인 예쁜 거는 사두는 게 나는 괜찮다고 막 그래도 스투시보다는 싸요 여러분 그래도 스투시보다는 좀 싸긴 해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본이랑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예쁘게 나오는 것들을 소개해드렸으니까 다음에 좀 예쁜 게 나오면은 찾아다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